연수구는 지난 5일 연수구의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 5개사, 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연수구청장과 주식회사 엔젤풀드, 지타, 글로벌교육공동체, 더카페쿠키, 이스코사회적협동조합이 북한이탈주민을 돕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각 기업들은 반찬 지원, 집수리 및 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 친환경제품교육, 쿠키클레이 강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행복나눔센터는 서비스 홍보, 대상자 선정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민간단체로 확대해 북한이탈주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